엘테르비 마드릴레뇨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간의 축구 더비 경기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별표 2017-2018 시즌까지의 결과인 2000년대 들어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15년 가까이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12-13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2에서 1로 승리한 후 2013-14 시즌에 드디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프리메라리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두 팀은 자국컵대회인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5번 1960-1961-1992-2013-1975 만났다. 1985년에는 홈원정 2차전으로 치러진 코파델레이 결승에서는 양팀이 각각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합계점수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하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코파델레이 전체를 놓고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은 승리를 거뒀으나 결승전에서만큼은 아틀레티코가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던 1974-75 시즌 결승전도 정규시간 이내에 우승한 것이 아니라 승부차기 끝에 우승한 것이다. 승부차기는 공식적으로 무승부로 기록된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만큼은 아틀레티코에 단 한 차례도 승리한 적이 없다. 양팀은 코파델레이 토너먼트에서 22번 만나 레알 마드리드가 12회, 아틀레티코가 10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거나 우승했다. 조별리그 성적은 당연히 제외한 횟수. 양팀은 유러피언컵 1958-59에 4강에서 처음 만났다. 양팀은 홈앤퍼샌드 어웨이 두 경기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해 라 로마레다에서 재경기를 치른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진출, 라 꾸아르타에 성공했다. 현재의 원전골 우선 원칙이 이때 당시에 적용됐다면 아틀레티코가 결승에 진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 경기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재경기를 치렀다. 양팀은 13-14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55년 만에 맞붙었다. 리스본 이스타디우 다루스에서의 이 맞대결은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로컬 더비 경기로 열린 결승전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클럽 최초의 라 데시마를 위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경기였다. 전반전 카시아스의 실수가 동반된 고딘의 선제골이 터졌고 아틀레티코는 이 리드를 후반전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켰다. 마드리드에서는 특히 베일이 찬스를 많이 잡았으나 모조리 무산시켰다. 그러나 후반 추가시간 라모스가 코너킥에서 극적인 동점고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부상 중이던 디에고 코스타를 무리하게 출전시키는 바람에 전반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이미 사용했던 아틀레티코는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연장전에 돌입해야 했다. 마드리드는 마르셀로, 이스코 등이 후반에 투입되는 등 적어도 아틀레티코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우위 및 부담은 결국 연장 후반의 폭발, 디마리아의 폭발적인 드리블에 이은 베일의 헤딩골이 터졌고 마르셀로와 호날두의 연속골까지 터지며 아틀레티코는 우승을 눈앞에 두고 무너졌고 마드리드는 그토록 염원했던 라 데시마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마드리드는 FC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그 어떤 스페인 클럽에게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패퇴하지 않았던 역사 또한 이역가게 되었다. 노타, 굵은 글씨는 현존하는 대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